거울이 참 작습니다 귀엽죠 제 행운의 마스코트예요 이거 산 날 길거리 캐스팅 됐거든요 그래서 전 요게 행운을 가져다줬다고 믿어요 근데 변호사님은 이런 거 필요 없으실 거예요 왜냐 이 행운의 마스코트를 가진 행운의 여신이 여자친구니까 하여튼 사람 무한하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손잡아도 됩니까? 네? 아 저 갑자기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물어보거든요